저는 제 컴퓨터에 Git을 깔았어요 우리 수업은 처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실습 아니에요 그리고 그 Git을 실행했는데 여기 왼쪽 하단에 있는 새로운 화면 저게 Git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Git은 맞는데 좀 더 설명이 나중에 필요해요 지금은 몰라도 돼요 여기 영어로 써 있는 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하는 한국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작업했던 여기에 이제 버전관리를 도입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 있는 파일들을 저는 싹 다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Git에게, Git아, 나는 이 My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을 지금부터 버전관리를 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여기 있는 버튼을 클릭할 건데 영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새로운 저장소를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클릭 그 다음에 여기에 Choose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제가 이 디렉토리를 설정하고요 그리고 Create Repository 저장소 이러면 안 되겠다 My라고 하고, 이걸 이제 없애버려야겠네요 그리고 Create Repository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는 무시하시고 .git이라는 디렉토리가 생겨요 저 디렉토리 안에 뭐가 잔뜩 들어있고 쟤는 숨김 디렉토리거든요 우리가 이제 버전을 만들면 그 버전들이 우리 몰래 .git이라는 저 디렉토리 안에 저장이 돼요 네, 몰라도 괜찮아요 그리고 밑에 화면이 쓱 바뀌었죠 그럼 지금부터 제가 파일을 또 만들어 볼게요 New 해서 여기서 텍스트 문서 그리고 hello.txt라고 한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이 git이 hello.txt가 추가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hello.txt라는 저 파일을 여기에다가 1이라고 쓰고 작업을 끝냈단 말이에요 작업을 끝냈어요 그럼 이제 집에 가기 전에 저는 작업이 끝났으니까 이 버전 하나 만들어줘 라고 얘기하고 퇴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했던 작업의 이름을 쓰는데 message1이라고 하겠습니다 message1 그리고 commit이라는 것은 버전을 생성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master 부시하세요 그리고 제가 commit을 하겠습니다 클릭 그럼 버전이 만들어진 거예요 저 퇴근합니다 그 다음날 또 출근했어요 또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왠지 작업을 그냥 해요 왠지 보다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저장 버튼을 누르면 여기 있는 changes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세요 파일 저장을 했을 때 hello.txt가 또 뜨네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1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어제 제가 작업했던 내용 그리고 여기 1, 2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오늘 내가 작업한 내용 즉, 여러분이 이 Git과 같은 버전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각각의 버전 사이의 차이점을 이렇게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효과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message2라고 하고 commit to master 버전을 생성한다는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싹 사라지죠? 그리고 퇴근 그 다음에 또 회사에 나와서 작업을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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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 이전에 손으로 파일명을 바꿨을 때는 파일의 이름을 통해서 버전들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럼 Git을 사용하면 어떻게 확인을 하는가 궁금하시죠? 여기 보시면 history, 한국어류 역사라는 뜻이죠 저걸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제 밑에 것은 무시하시고 message1, message2 즉, 우리가 작성했던 각각의 버전에 대한 설명들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걸 message1을 클릭하니까 어떻게 돼요? hello.txt라는 파일에 1이라고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는 뜻입니다 저 앞에 있는 더하기는 데이터가 아니고 추가되었다는 뜻이에요 message2를 선택하니까 기존에 있었던 이 1이라는 게 사라지고 1, 2라고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는 뜻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수정해 볼게요 3이라고 하고 저장했어요 그 다음에 딱 보니까 changes에 또 hello.txt가 떴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message3 이라고 하고 버전을 생성한 다음에 history를 클릭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방금 추가한 버전이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차이점을 보니까 2와 3이 추가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림판을 추가했는데요 우리가 작업을 할 때 파일 하나만 수정하는 경우는 아주 천국 같은 상황 근데 그 작업을 할 때 파일을 수십 개를 동시에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버전 하나에 파일 하나만 있다면 굉장히 외로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작업을 했는데 이번 작업에서는 뭐랄까 여기에 이렇게 숫자 4라고 적어놓은 이미지 작업도 했다라고 하면 제가 일단 저장을 합시다 save 그리고 문서로 가서 git 해서 my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제가 image.png라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image.png라는 파일과 hello.txt라는 파일이 생기죠 그럼 여기 있는 이 파일은 무시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changes로 가보면 image.png라는 파일이 보이고 hello.txt라는 파일이 보이네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가 message4 라고 하고 commit 버전을 생성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message4 라고 하는 버전은 두 개의 파일이 하나의 버전으로 그루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이제 5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 뒤에다가는 4 뒤에 제가 5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저장 얘도 저장 하면은 얘가 또 알아채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4와 5라는 텍스트가 추가됐고 아니죠, 5만 추가된 거예요 그리고 이미지는 이전에는 4였는데 새로 추가된 것은 5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사이를 이렇게 귀엽게 비교해 주고 파일의 크기 차이가 1kb의 차이가 난다 라고 보여주네요 이 밑에 건 뭐죠? 보기 좋게 해 놓은 거네요 정말 좋죠?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message4 라고 하고 버전 생성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 히스토리는 어떻게 돼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이미지도 있고 텍스트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문서들의 변경 사항들을 우리가 추적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조금 설명하기가 복잡해서 말씀은 안 드리지만 아주 간편하게 클릭 한두 번으로 여러분이 과거의 상태로 우리의 프로젝트를 확 돌려버릴 수 있어요 옛날에는 파일을 찾고 복잡했는데 버전관리를 이용하면 아주 세련되게 그런 작업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Git을 사용하는 첫 번째 목적 버전관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실습이 아니라 이해가 아니라 체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해가 아니라 꿈꾸는 거예요 나도 저거 하고 싶다 또는 저게 언젠가는 필요할 수도 있겠네 딱 그 느낌 여기까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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